만지대 부딪히고 내 마음을 켄지탬이 아 뭐예요 몰랐지 뭐야 이게 진짜 뭐야 저 진짜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왜요? 왜요? 왜요 왜요? 바로 핫한 엠카 라인업 때문에요 어? 어? 왜? 뭔데 왜지? 3. 저도 실내 불탐한 것 같아요. 라인업을 보니 이번 주 엠카는 꼭 본방 사서 해야겠어. 그렇죠?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, 엠카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